네, 함께하면 온몸에 에너지가 팍팍 쏘는 SS501의 너무 귀여운 무대였습니다. 그리고 또 바로 전에 RBS에 취한 무대예요. 그 노래, 그 카리스마 너무 다 좋네요. 네, 정말 이 봄에는 멋진 가수분들이 너무 많이 컴백하니까요. 그 전보다도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 같고요. 저도 MC한 맛이 납니다. 현중 씨, 숨 좀 돌리세요. 네, 숨 좀 돌릴게요. 네, 잠깐 돌리시고요. 네, 2007년은요. 두 달은 벌써 이렇게 지났지만 3월은 또 1월처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휴, 저도 힘드네요. 네, 힘든 일,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. 우리 온몸을 기지개를 쫙 피면서 네, 우리 칙칙하게 보내는 게 어떨까요? 네, 그리고 물론 음악 중심과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당연하죠. 자,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 누가 준비하고 계시죠? 이분들의 무한 질질은요. 계속됩니다. 네, 힙합 가이 에피카와 함께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라이언! 현중과 함께하는 비한민국 음악의 중심! 쇼 음악 중심! 여러분, 안녕!